브라이트닝 효과로 피부의 톤업 효과와 전체적인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CC크림을 이용해서 동양인 특유의 옐로우 비와 붉은비들을 고정해 줄로써 투명하고 가볍지만 한층 톤업되고 한층 화사한 피부톤을 CC크림으로 잡아주는 거죠. 무겁게 커버하지 않고도 쌩얼같은 피부로 아름다운 피부의 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C크션의 가장 편리한 장점은 쿠션은 항상 가지고 달면서 수정 메이크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위에다 덧발라 쓸 때에도 뭉친감이 없이 되게 가볍게 발린다는 거죠. 서울 여성들처럼 대만의 여성분들도 바닐라코와 함께 예뻐지세요.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